하늘로야! 하늘로야! 지난 2017년 종교기억 500주년이 되던 해를 통과하면서 종교기억 당시의 교회, 예를 들면 칼빈의 제네바 교회보다 오늘날 교회의 선교가 태부하였다고 또 변질되었다고 꼬집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님은 당장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선교에 관련된 책들의 제목만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라든지 또는 현대의 라는 말로 덧붙여진 온갖 선교 원리에 관한 책들 또한 경영이나 마케팅을 위한 책처럼 포장된 온갖 선교 방법론에 관한 책 등등 종류는 많고 다양하여 발전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에 기초한 선교의 원리들이 무너져 뒤틀려 있고 또 한철 잠깐 보일 성탄트리에 장식을 달듯이 뿌리 없는 선교의 나무에 많은 열매를 달 수 있는 노하우만을 알려주기에 급급한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교, 그 참된 선교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아 죽기까지 선교사역을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도 행전 속에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므로 하나하나 그 원리와 방법까지도 좀 더 깊이 있게 되짚어볼 수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바울은 로마설을 마무리하면서 간략하면서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선교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사에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강조하듯 바울은 이 서바나를 이방인 선교의 마지막 종착지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가리키며 지중해 서쪽 극단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서바나 즉 스페인 서쪽으로는 더 이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도 스페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이요 마지막 선교지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에 성도된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선교회의 원리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선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선교는 그 주체 대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됨을 명심함으로 결코 낙심치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을 다같이 협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도 봐야 하리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부터 로마설을 시작하는 일장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23절에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라는 말씀에서 사모나 동경이나 소원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듯 어쩌면 욕망에 가깝도록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그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듯 그럼으로 라고 시작하면서 로마에 가지 못했던 원인이 앞선 18절에서 21절의 내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로리공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19절 말씀처럼 비록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성교지역으로 계획했던 모든 지방의 주요 도시에 복음을 다 전하는 바쁜 성교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것을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였고 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와 여권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은 로마를 방문하지 못한 것이 그의 바쁜 성교사역과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바울에게 이방인의 성교사명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22절에 여러 번 막혔던 이에 사용된 단어 앤콥토는 군사작전과 관련된 용어로서 전투에서 후퇴를 하는 동안에 도로를 따라 추격하는 적을 지체시키기 위해 차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방해하다 또는 저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단어를 미완료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으며 또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될 일임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성교사역과 그 계획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어려움을 만나고 막혀진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고자 한 계획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계획도 그러했고 데사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할 때에도 계속적인 방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정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는데 이는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교계획은 마게도냐의 복음하에 먼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성교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외면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날씨와 환경 사단의 온갖 방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성교사역을 친히 진행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모든 성교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계획과 선택만으로 고집스럽게 진행하지 않고 또한 여러 방해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멈추지 않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성교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대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보내신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제수의 몸으로 안전하게 로마에 들어가 가이사 앞에까지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성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중국 성교지에 불어닥친 박해와 핍박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어려움은 물론 있었지만 신학교를 통해 형제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더불어 교회들도 많이 부응하게 되고 또한 북한 인근 지역인 연변을 중심으로 북한 탈북자를 도우며 북한에 대한 폭넓은 성교사역을 진행할 만큼 말 그대로 성교지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에 새로운 종교폭이 발표되면서 조금씩 종교적 압박이 가속되더니 작년 연말을 통과하면서는 그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십자가 탑이 강제로 설거되어지고 교회가 폐쇄되고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책 유통을 금지하더니 한술 더 떠서 공상단 정부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다시 번역하여 사용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삼자교회의 사역자들 중에도 그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중국 성교지로 많은 성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을 해왔었는데 많은 성교사분들이 추방을 당하고 또 자진 철수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의 크다고 여겨지는 두 개의 큰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철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자 문제로 잠시 들어오신 중국에 파송받은 성교사님과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나름의 대책을 나누었습니다. 얘기 끝에 내린 결론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교사를 택하여 중국 땅으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현재의 모든 상황들도 친히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고 주장하심을 믿는 개혁주의 신앙인이지만 유독 성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보내는 성교사나 가는 성교사나 그 성교사액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많이 기도하며 많은 물질이 또 쓰여지는 등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크기 때문일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성교사액이 잘못되거나 중단되기라도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에 낙심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충격은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친히 진행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즉 성교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또 사람의 노력과 결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교는 예정하신 자를 반드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또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교를 통한 많은 열매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룬 나의 열매,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바울처럼 간절한 바람들이 여러 번 막혀지듯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결과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성교를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기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성교를 진행하사 그 일을 위해 일할 자를 따라 세워 사명자로 보내시며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이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줄 확신하면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교에 최선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진행해 가신다는 성교 원리를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로서 진행해 가시는 성교 현장에 귀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정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교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진행됨을 명심함으로 교회 중심의 성교에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선 23절에 언제라도 서바나로 갈 때에 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 보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즉 아직 가지 않았지만 가게 된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라는 의미로써 로방학문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이는 즉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하므로 그렇게 간절히 로마에 방문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나가는 길에 라고 말하며 로마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잠시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익히 소문으로 들었던 대로 이미 로마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했으며 또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주의의 뜻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든든히 서있는 그들을 만나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라고 즉 그들과 사귀며 교제함으로 많은 영적 유익을 맛보며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성교사회를 감당하는 주의의 종들에게 앞으로 성교를 통하여 세워질 교회들이 로마 교회와 같기를 바라는 소망과 함께 힘든 성교사회의 김에도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바나로 성교사회를 계획하는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적인 재충전과 힘이 되었기에 얼마간 잠시 동안 그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즉 로마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서바나로 보냄을 받으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내주기로에 해당되는 펜포라는 단어는 앞서보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의미는 전송하다 배용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도 교회가 사도들을 전송하는 문맥에서 성경에서 많이 또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송은 단순히 멀리까지 나와 작별 인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교에 필요한 각종 재정적 후원과 기도 후원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서바나로의 파성을 받기를 기대하며 지금 영적인 또 물질적인 또한 기도로서의 후원을 받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파성을 받고자 원하는 바울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나 대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자비랑 존들을 말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 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울이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생계를 유리하려 했던 것은 그 교회들이 로마 교회와 같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금이라도 도움과 후원을 받음으로 그들에게 폐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든든히 세워진 로마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으려 했던 것처럼 그 누구보다 교회 중심의 성교사액을 하였음을 사도행전을 비롯한 그의 서신사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성교사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제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자신의 사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회의 중심적인 성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자라기를 소망하며 가르치기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이방 지역의 첫 교회였던 안디옥 성교를 위해 나아갈 때에도 바나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신앙의 성당을 이룸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이방 지역 성교를 위한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는 이 성교사액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함을 받은 무리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나아가야 함을 확신하고 그 원칙대로 땅끝 서바나 지역의 성교도 감당해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교는 교회 세움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목만 보면 성교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굳이 꼭 교회를 세워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책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성교가 교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즉 성교는 단순히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무슨 무용교회이니 유형교회이네를 생각하기 전에 온전한 교회여 참된 교회여야 합니다. 즉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에 참된 전파가 있어야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성례가 정당이 시행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는 무용의 교회로만 끝나지 않고 유형의 교회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 우상의 어두운 권세에 빠져있던 자들이 그저 복음을 몇 번 듣는 것만으로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말씀을 전한 각성을 돌아보고 교회를 든든케 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이고 안디옥에서도 교회를 중심하여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교가 복음을 전하여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참된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성교사여야 합니다. 즉 참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인정함을 받고 교회의 후원과 기도로 파송이 되어져서 보내는 교회와 같은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단 교회가 성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초교파적으로 모여 자율제를 넘어 혼합주의 신앙을 바탕한 어떤 성교단체에서 성교사를 파송하다든지 그렇게 성교지에 교회가 세워져 다른 복음이 전파된다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하나 더 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자신도 말씀으로 양육받아 영적 성장을 이뤄야 할 당사자임에도 교회를 중심하여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자신만의 개인적인 성교적 열정과 만족을 위해서 성교라는 이름으로 열심을 대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복음을 듣는 자에게 참된 교회를 통한 영적 성장과 만족이 아닌 육신의 배부름을 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성교하는 일에 있어 탈교회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중심한 성교가 아닌 성도 개인이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성교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교단체들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그 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교의 방법까지 이단적인 요소들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나라 어떤 지역에서 한 성교단체의 공격적이고도 무분결한 성교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성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성교지에 참된 교회들이 폐쇄가 되어지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중심에 성교라는 성경의 원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원리 원칙을 따라 그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기만 하면 되고 위험한 지역이라도 들어가서 땅 밝게 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성교를 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받은 경향교회에 성교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즉 성교는 참된 교회를 통해 파종된 성교사가 복음을 전하여 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에는 현지 사학자들을 세워 그 성교지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교하는 교회가 되어 또 다른 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한 성교의 열리를 다시 한번 명심하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광스러운 일에 더욱 교회를 중심하여 성교에 최선을 다하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교는 각자가 복음에 빚진 자임을 명심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성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성교사에게 최종착지로 여긴 서바다로 가는 것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 성도들과 교제하며 보냄을 받는 그 간절한 바람이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무산이 되었다고 즉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성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는 말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를 성기는 일이란 구제하는 일을 말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회로 인해 성도들은 그 생활이 많이 힘들었고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은 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힘에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이방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26절에 있는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즉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이 모금을 하여 바울편에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방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또한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듯 자발적으로 구제연금을 모음으로써 그리스완에서 서로 한 형제가 되었음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바울은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서 보금을 전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 길을 막으시면서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오 인도하심을 알고 로마와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방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구제연금을 모아 전하라 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을 기뻐하였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룩적인 것으로 그들을 성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앞서 기쁨으로 표현한 것과는 사뭇 다르게 저희 즉 이방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 즉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빚을 진 자이니 구제연금을 모아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빚진 자는 채무자를 의미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주로 쓰였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경제적인 채무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국가에 대한 도덕적 법률적 의무까지도 포함하여 쓰이는 등 경제적, 법적, 종교적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빚진 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는 복음의 구원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방 지역에까지 흘러넘쳐 전하여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와 영적 축복을 현재와 내세까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것을 받은 자는 곧 빚을 진 자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성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성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서 빚진 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함으로써 육적인 것, 곧 구제 현금으로 돕는 봉사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형태로든 그 은혜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물질로 봉사하는 것은 무슨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의 부분적인 행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단어를 현재 시대로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빚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미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성교는 영적인 것을 직접 받은 자에게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빚을 갚는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에 가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도를 하든지 또는 보내는 성교사, 가는 성교사가 되어 성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에는 뭔가 모를 한계가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의 모두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대의명령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외면하고 무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의명령을 순정함에 있어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늘 마음 중심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빚을 갚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빚지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빚을 청찬하라고 합니다. 바울의 심정도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세계 구속구척을 누볐습니다. 핏박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진 자라는 의식으로 생명까지 걸고 전한 복음은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각 시대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자각하고 그 빚을 갚으려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배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 조선이라는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죽기도 하였고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헌신했으며 부모가 순결을 당했음에도 그 자녀들 또한 다시 조선 땅으로 와 복음을 전하는 등 이들 모두는 자신을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의무를 다하는 희생으로 생명의 복음을 받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복음의 빚진 자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명심하고 속히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또한 그 복음의 빚을 갚음이 있어서도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와 그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하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불효령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대의명령에 순종하여 사명과 능력까지 받은 특권이 있음과 더불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성교 원리를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에게 열악하신 손과 발 시간과 물질 그 생명 등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할 수 있을 때에 성교에 최선을 다하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영의 후원회원과 성도 여러분 바울은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하고 앞서 25절 이하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바나로 가기까지의 계획을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28절에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직접 그것을 가지고 가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이반 성도들이 구제 헌금한 돈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은혜를 나누어준 자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말합니다. 즉 바울이 이방청교라는 비전을 품고 그 복음에 빚진 자로서 그 사명에 열심과 의무를 다한 충성의 열매여 참된 교회를 세워 열방의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열매여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주장하고 역사하신 증거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바울은 이제 그들 즉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확증한다라는 것은 인증하다 확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이방청교에 대한 열매를 직접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인해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 열매를 확증하는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랑하기 위함이나 또는 높임을 받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성교의 열매를 확증하므로 자신이 달려온 성교사역이 잘못된 것이나 헛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른 성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됨을 본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확인함으로써 로마와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이방성교를 더욱 힘있게 진행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속의 바울은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그 나아가는 성교의 걸음에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복 그 열매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30절 이하에서 자신의 성교사에게 기도로 함께 동력해 줄 것을 강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 첫 번째 경영성교의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경영성교를 통한 성교사에게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열매가 풍성할 것이며 때문에 그 선한 일에 성도님들 또한 후원회원으로 또한 보내는 성교사로 기도와 물줄로 후원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건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영성교를 통한 성교사욕도 바울과 같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 진행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성력사를 진행하시는 절대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세계를 받은 경영교회를 세우시고 원로 목사님을 통해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사 세계성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1980년에 경영성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39년을 통과하는 지금까지 성교회 주체되시고 진행자 되시는 절대주권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영성교회 이 경영교회는 달려왔습니다. 때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되는 일들도 없진 않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해 가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파생된 성교사님들은 일체의 개인적인 성교활동을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쳐 참된 교회로 든든히 세우기를 힘쓰고 또 다른 이방지역 성교를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는 성교사든지 보내는 성교사이든지 철제의 개인구령운동을 위한 복음의 빚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 경향성교회는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경향성교를 통해 오직 성경의 원리들어만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교사역을 감당해 갈 것이기에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성교의 주체로 진행해 가심을 믿는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라면 어떠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고 끝까지 성교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교회를 통해 성교가 진행되고 또한 성교가 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 들리는 것임을 함께 믿는 참된 교회의 성도라면 교회를 중심한 성교사에게 더욱 힘을 다하여 다하는 동력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각자 각자가 복음의 빚진자임을 확신하고 있다면 성교를 통한 복음 전파의 의무를 마땅히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세계를 받은 경향교회의 성도댄 조하여러분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진행되는 성교사에게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2019년에도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또한 함께 성교의 열매를 충만히 나누어 누림으로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과 경향총계의 후원의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